왕의 자리에 앉아보고 있어요 왕의 자리에 앉아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제작장에서 황제씨 오늘 밥은 저한테 가지고 제 이름을 조금 황이요 황가리 황가리 고기가 진짜 미쳤다 고기 역대급이야 내가 먹으면 고기 제일 맛있어 이거 원래 이렇게까지 맛있는 거 같아 뭘 먹었던 거 있지 진짜 이게 고기야 고기 충격 먹었어 저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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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해 먹어 뱅지는 됐어요 됐어요? 응 전복이랑 눈물 날 거 같아 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눈물이 난다고 아 아 왜 물어보셨는데 언니 이 부분에 읽어봐 그 마음에 드는 거 제가 또 눈물 미안해 꾸라 언니가 어려운 건 다 언니가 해줄 테니까 넌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웃고 있어 그대로 있어줘 네가 너무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워 아 진짜 언니 진짜 어떡하냐 아 아 아 아 아 아 은채씨가 2절에서 본인 파트를 아련한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다 아련함은 저희가 완전 정복할 수 있는 것을 가져왔 아 아 아 아련함을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자 들어오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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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Man, how cute is this? No! 하하하하 잘 지내는 해시일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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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갈박갈박 와아아아 오 마이갓 스트레스! 오 마이갓! 하하하하 쟤 왜 차를 해? 왜 터졌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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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됐어요? 하하하하 왜 저래? 그런 나이야, 그런 나이 하하하하 괜찮아요? 이렇게 괜찮아요? 하하하하 뭐가... 진짜... 알려주면 안 돼요? 하하하하 왜 다 버리는 거세요? 왜 웃은 거 같아? 좀, 좀, 나도 알고 싶어, 알고 해! 하하하하 알겠어, 알아야지,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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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알지 그런 나야 아아아아 다 비슷하게 아, 신났다 え, 김밥 아, MBTIは 아, MBTI mitä 다 아, store INTP 아, INTP 아, INTP ihr aa ah, P? P? 쌤 아 disabilities 發 공부 완전 편해 지금 귀여워 아! 너무 편해! 나 미쳤어! 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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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어! 여기! 어묵 있어! 어묵! 언니 어묵! 냠냠냠! 냠냠냠! 진짜 맛있어! 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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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탕 먹어도 돼요! 5번째 기간 돼? 언니 겁나 길어! 땡인데? 땡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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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니까 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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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힘들어 말하면 이루어지는 루니버스 이슬램들을 거의 성인되고 처음 가려는 것 같은데 난 태어나서 처음 가봐! 진짜? 은지랑 처음을 많이 경험하네 태클로 유가 느낌? 태클로 베이비 내 느낌 나 마이크 이렇게 바꿔 나 마이크 안 됐어 태클로 베이비 하이크 하이크 다이었어 나아 태클 하고 하이크 다이었어 사냥아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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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잘못됐어 발레 한 번 해보실게요. 발레요? 감사합니다. 역사 제대로 해야 돼. 이거 진짜. 역생이 표정 역사. 역생이 표정. I'm sorry. 수고하세요. 축하하게 환영해주세요. 네 맞아요. 오늘 진짜 무서운 게 준비하고 있다고요. 어떡할 거예요? 어떡해? 겁쟁이에요? 겁쟁인데. 겁쟁이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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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강군입니다. 황강군. 여기서 다리 한 번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같은 건 것 같은데? 좋아해. definitely weird. 앉아. 엎드려. 나 너무 겁쟁이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것도 열정이면,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면 어떤 색이 떠오르나요? 빨간색이죠? 그러고, 또 어딜가도 나 열정을 알릴 수 있는 이... 땡기네 Experience. 열정의 소리. 멍캠 멍캠. 망 fotograf.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괜찮네요. 이 사람 뭐하나? 이 사람 뭐하나? 팀장 뭐하나? 우리 해보셨어요. 어, 우리 해설. 다는 이상한 거 하고 있어. 끝! 갑자기 속이 안좋아 나 우와! 미스! 같이 가 빨리! 하나, 둘, 셋! 갑자기 속이 안좋아 아 잠깐 이 시간이라! 너무 크게 빛나는데? 오 마이 갓 스트레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와 근데 갑자기 얘기하니까 우리 진짜 나중에 할머니라서 와 생생정보통 맛집이래 여기 아 잠깐만 너무 얘기하는.. 말 못하겠어 야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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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말하고 있어 말을 하면서 듣고 있어 아 그래? 자 루테라피 한 번 좋아보실까요? 여기도 사진 찍어야 돼 하나, 둘, 셋 자, 루테라피 한 번 좋아보실까요? 강아지들은 내가 두려운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야 돼 그래서 강아지 앞에서 내가 소리를 지른다든가 두려운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도 어떤 콘텐츠를 해야 되는지 가볼까? 어디? 니? 나니? 고 나니? 네, 신의하자 나 şekilde 오 마이 갓 드로스 어떻게 해? 실습하다 심연이? 가볼까? 실습 zurück 쎄요? 물면 쓰러져요 번 한 번 넣어보세요 제가요? 언니가 아니고 제가 맞네 만들니까 난 해봐요 시음 방법을 보여주셔야죠 내가 왜 그래 세 개 때려 두 개 앟 애 어 안 들어왔어. 슬슬 컸다! 슬슬 컸다! 가볼까? 슬슬 컸다! 떼요? 물면 쓰러져요. 턴 한 번 넣어보세요. 제가요? 언니가 아니고? 만대! 만대니까! 만대가 해봐요! 만대요? 시율범을 보여주셔야죠. 내가 걔야. 세 개! 둘이! 세 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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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왔어! 우리 이걸 사왔어. 와! 요즘 새로 나왔길래 요즘 트렌드를 따라해야죠. 진짜. 요즘 재밌는 게 뭐라고 보여줬다.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아니? 혹시 올드 아세요? 올드? 라떼는 말이야. 과일 다 죽게 되면 이거 치는 거였어. 요즘 애들은 말이야. 네. 롤바. 요즘 요즘 렉셔라티비라는 신비를 아주 신비. 이거 또 신빙기까지 하고 있죠. 렉셔라티라. 렉셔라티드. 네. 렉셔라티드. 왓렉. 호우즈. 그... 너무 예쁘더라고요. 으악! 으악! 돌려보세요 이제. 세 개! 오! 오! 될 것 같은데! 오! 될 것 같은데! 오! 될 것 같은데! 오! 아! 될 것 같은데! 세 개! 안 먹는데. 아 물 안 먹었어요 오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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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여기다 뽑아놔! 기다렸어. 우와! 사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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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성실하고... 조용히 일만 하는 것 같지만... 물 챙겨주시는 그런 자세도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오늘 승진은 제가 할 거니까요. 게임 시작! 아! 예! 없어! 아니야! 이거 짜증나야! 보이든 대로! 보이든 대로 해줘야! 아니야! 게임 룰이 그게 아니라고! 차가! 차가 이렇게 올라가나? 차가 이렇게 올라가? 말해봐. 차가 이렇게 올라가? 보드게임같이 생겼어요. 이게 열리는 거야. 이렇게 상대를. 어! 왠지! 어! 대박! 냄새 좋다. 미션 취약인데... 음! 냄새 좋다. 올 한해도 양치 잘하네. 부럽다! 저는... 사실... 대표님의 딸이거든요. 락크... 락크사! 락카산이 뭐죠? 하니 이럴수가! 제가 사실 팀원들에게 말한 적이 없었는데... 저희 아빠시거든요. 제가 실장으로 주었는데... 하니 이럴수가! 네! 락크사! 대리는 사실... 딱 중간이잖아요. 딱 애매한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위 눈치도 보지 않고... 아래 눈치도 보지 않고... 아버지를 믿고... 다시 실장으로 가는 그날까지... 연치를 열심히 하면서 지내겠습니다. 저거 저거! 저거 저거! 큰일 나요. 사랑해. 한 마리 있어요. 맞는데... 한 사람으로 하냐고... 다시... 다시 한 멤버예요. 누가 아마... 막내가? 어쩔 수 없어. 막내야. 생겨줘야지. 그런 거고... 막내는 사랑해줘야지! 아시겠어요? 건강한 사랑을 받아야지! 닮으러 갈지... 갈지 끝났어요. 갈것 같습니다. 이상함이 너무 웃기지? 한 번만 번만 많이 드세요. 오 예뻐요. 예뻐요. 카메라 감독님 왔습니다. 21세치! 책 구분을 못하셨죠? 야근을 하셨어요. 야근을 해요. 마인프리카 씨도 이리로 오세요. 제가 마사지... 음...